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번일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배우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찍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뭔가 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겠다. 다른 편한 마음으로 영화를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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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주인공자의 문진아영, 스페인 이재하입니다. 저희 영화 배우들과 스페셔들 한 번 할수록 정말 더 질환이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지 않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보셨고 기쁨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유대비 역할을 맡은 이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아휴, 지금 이 시기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시고 또 뜨거운 토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셨드리겠습니다. 지철혁의 이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으로 무대 인사를 제시하게 되셨는데요. 너무 감격스럽고 네, 돌아가셔서 소문 많이 많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스크린 속으로 여러분들 지체이탈하셔서 108분 동안 스릴 넘치는 여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상사 남편을 맡은 서영도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정말 뜨거운 주말 저녁 정말 높은 경쟁률을 끌고 지진율이 있고 오늘 저녁 이렇게 저희 위치에 이탈자를 소개해주신 여러분이 대대 소통을 못 받으실 겁니다. 정말 제가 호신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정말 딱 눈물이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많이많이 사랑해주시고 꼭 입소문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호객님한테 드리려고 그 배우 사이트 소통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배우들이 소용한 사회에 앞으로 나가셔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어,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어리다. 손님 계세요? 어떻게 되세요? 20살? 또, 더 어리신 분? 13살이오. 어? 뭐 해본거야? 아니 이 영화 티켓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구요 아 오늘 여기? 아 네 어 영화를 네? 아 네 네 저는 다섯 번으로 들게 됩니다 제2열 7번 안계신가요? 제2열 17번 안계신가요? 제2열 제2열 17번 계신가요? 아 네 아 네 응